다음에 또 올 수 있으면 좋겠네요. 한도 고민합시다. 광주에서. 아, 그럴까요? 한도 고민해보러? 예, 할게요. 하고 싶습니다. 내 얼굴은 예쁜 편이에요. 하고 마치겠습니다. 네 얼굴은 아름다워 보여 네 얼굴은 아름다워 네 얼굴은 예쁜 편이야 정말kreopt입니다. 시 Adrian 대비에 나오는 연예인들처럼 살고 싶겠지 그래서 네 머리도 그들처럼 엄청나게 만들지 텅 빗머리는 쓰레기들로 가득 채우고 새빨간 입술로 쉴 새 없이 더 화내버리지 예쁜 화장실을 사랑하지 예쁜 강아지를 사랑하지 하지만 돈 많은 애들 더 좋아해 예쁜 정원이 딸린 집에 갇혀버린 예쁜 갇혀런 예쁘게 예쁘게 지져봐 예쁜 갇혀런 예쁘게 지져봐 자지가 흐르는 안으로와 한 커피숍을 보이자 예언자 너와 똑같이 허영해 가득 찬 친구들과 함께 지난 밤의 소주 커피의 향기로 씻어내리고 섹시한 엉덩이를 몰래 들어본 그룹기 같이 뽕뽕뽕 пл이 인기견에 로킬 1,2,2,3 ¿ tickets size 프로듀 ru? 육계는? 이제 니가 하는 하루와의 행카 피셔베자에 앉아 나와 또 같이 허영에 가득 찬 친구들과 함께 지난 밤의 소주 커피의 향기로 씻어내리고 섹시한 언덕을 몰래 들어봐 구를 끼겠지 그래야 네 얼굴은 아름다워 네 얼굴은 예쁜 편이야 하지만 편이야 하지만 너희를 볼 수 없이 하지만 너의 현은 알 수 없이 난 결코 너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아 너는 예쁜 병신일 뿐이야 너의 손을 잡고 싶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